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G1 뉴스에서는 어제 도내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온 것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이 피해 장애 여성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같은 작업장 내 추가 피해 여성도 확인됐습니다. 기동 취재 박성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A씨가 지목한 가해자는 모두 3명. 같은 직장 내 남자 동료와 장애인 단체 간부,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A씨의 친인척 B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집 등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가해자로 지목된 3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같은 작업장 내 추가 피해 여성도 확인됐습니다.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난달 초 진행된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A씨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.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경찰은 피해지적 장애 여성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지원 뉴스 박성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득으로